WCC 정체에 대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모르고 있어요. 아래 기도문은 WCC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기도문이다. WCC 한국집입격인 KNCC 홈페이지에 실려있었다. 송실대학교 구미종 교수 초안. 오 하나님 부처님 살려달라 매달려야 하는 건 우리 자신인데 거꾸로 당신이 우리를 향해 애원하시다니요. 무력한 당신 한없이 작은 당신 아직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당신. 한 중생이라도 더 구제하기 위하여 극락 언저리를 서성대는 당신.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 아래로 아래로 오랜 세월 흐르는 강물은 바로 당신의 눈물입니다. 사랑이고 자비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부처님 성모 마리아님과 소태산 대종사님의 마음에 연하여. 오늘 4대 종단의 종교 여성이 일심으로 간구하오니. 부디 이 땅에서 죽임의 구판 대신에 신명나는 살림의 구판이 벌어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아멘 2013년 10월 29일 WCC 부산총회 하루 앞두고 대규모 반대 집회 WCC를 왜 반대하나 종교통합운동은 첫째로 종교 타본주의로서 예수님만 구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종교에도 구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WCC에서는 소위 바르선언문에 보니까 기독교와 타 종교는 같다는 것입니다. WCC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실제 있는 그대로 내용을 제가 이 시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알게 된 하나님의 구원하는 능력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 사건은 나타나지만 이제 이 지안들은 초국됐다 초월했다. 우리의 권위 보편적이고 타 종교 신앙들 그곳에도 성령 역사한다고 나와있어요. 이런 불교의 성령 역사입니까? 그리고 모태통도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기 민족을 7천만이나 죽인 모태통이 그리스도가 되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바하르라 사람은 원문입니다. 이걸 안다면 절대로 따라갈 수 없는데 이 바하르라 사람이 무엇이든 모르고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불쌍하게 생각합시다. 여러분 다 종교에도 구원이 있단다면 우리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면서 심장에 피를 다 흘려서 죽으실 이유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둘째로 WCC는 용봉주의를 지지합니다. 3차 총회 때 정치적인 해방 경제적인 착취에서 해방 사회의 고조할에서 해방이 구원이라 주장하면서 심지어 갤랄을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헌금으로 총을 사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리하시렵니까? 예수님은 칼로서 일하자는 칼로 망한다겠지 않습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자에게 보험을 전하게 하시려고 곧 보금 영원공을 말하고 있어요. 기름 보시고 성리의 기름 보시고 보험자에게 자유를 마귀에 눌린 자를 고치시셨으니 영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마귀에게 눌린 거 모릅니까? 사회의 고인입니까? 예고한 고인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실상이 뭐라고 합니까? 지혜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죽으려고 말하기 아니예요. 완전히 죽었어요. 죽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납니까? 십자가 피해서 살릴 영이 와야 된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도저히 부과하는 것이예요. 이 피를 십자가 피해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내가 피원하되니까 그래서 사회의 부헌도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감사해서 섬겨야지요. 세 번째 WCC는 개종 전도 금주지입니다. 다 종교를 믿는 자에게도 구워있는데 무슨 전도가 필요하겠습니까? 제가 몇 년 전에 국군 중앙교회 부근에 갔는데 단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종교 다우제 사상에 물든 군목은 불교도 구워있다고 전도하자인데요. 통탄은 이랍니까? 네 번째 성경 불신주의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기독교겠습니까? 저들은 전승이나 사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의 말씀을 1.1으로 덮여넣는 생명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WCC에서 1차부터 9차까지 회의 합의 내용이 있어요. 그중에 간단히 얘기하면 여러분 다른 성생활도 제가 아니랍니다. 점술과 무단과 함께 예배드렸고 일부 다처지를 허용해요. 동성애자도 성직을 지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상과 사당과 어둠에 사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WCC는 종교호원업주의예요. 오늘 부문에 나는 너의 하나님이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으라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유답게 삽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WCC를 따라가슨 배도요 배교입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의 타켓 아니냐 난 타켓 아니냐 모르지만 정말 왜 이렇게 하는지 저는 나라미 쪽에서 정말 예수고 기도했고 그래서 2019년도 전국 금식성회를 세 번 할 때 많이 올 때는 천오미 천오미 명까지 그 여름에 삼일시 금식하면서 이 나라 이민족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통하고 그렇게 애통하고 그 교회가 이렇게 하루아침에 추락할 수 있을까 저는 이번에 정말 하나의 기도하는데 저한테 회개하라 그래요 뭔가 잘못된 것을 보여주고 회개했더니 들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죄가 많았었는데 또 하나 하나의 메시지가 있었어요 요셉의 감옥이라는 거예요 물론 난민사람은 이런 말하면 더 꼴보기 쉽겠죠 무슨 요셉의 감옥 그 말도 좋다 하겠지만 저는 믿음으로 받으면서 위로받고 있어요 저는 정말 부족하지만 부산 반대집회설계 저 같은 걸 회개해갖고 그 설교가 지금 많은 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죽고 WC가 이렇게 잘못된 것을 수만명 수십만명 보고 듣고 해가지고 WC가 뿌려먹고 온다면 우리가 없어진다 좋겠다 뜨거운 마음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왜 지금 코로나하고 WC하고 연관시키냐 저는 연관이 된다고 하면 영적으로 우리 한국 역사를 보면 1938년도 9월 9일 날 신사참배가 통과됐는데 그 9월 9일 날짜가 이상한 게 48년 9월 9일 날 조선인민공화국 북한이 만들어졌고 58년 9월 9일 날 전 북한 교회가 폐쇄됐고 그리고 98년 9월 9일 날 김정은이 취임했고 2019년 9월 9일 날 정확하게 이 대선인민공화국 이 대선인민공화국은 조기를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하더라고요 38년 9월 9일 날 WC 진사참배 그게 WC 아니고 뭐예요 9월 9일 날짜가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왔어요 어떻게 4월 10월 총선이 김일성이 생일날로 그렇게 해야 돼요 저는 정치 얘기하지 않아요 저는 원래 독재정권 때도 말 안 했습니다 근데 왜 내가 정부 대항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려고 지난번 대선 때 저는 이런 말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원 당시에 차별금지법 통과를 하려고 내가 서류 가지고 하고 오셨습니다 여분 차별금지법 통과하려고 문재인 양반은 두 번이나 국회 때 발의를 했습니다 이분이 대통령 되면 안 됩니다 광주에서 그런 말 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때부터 성도들이 나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정말 왜 광주가 깨어나지 못하고 광주에서 제가 이렇게 계속 이런 설교를 하니까 공무처법은 공산법이라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발하고 대면의 매듈을 했다 해가지고 고발하고 또 3월 3일 날 제가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저는 나선 성격도 아니고 정치에 별로 얘기하는 사람인데 저는 정치 얘기가 아니에요 안 하고 교회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우리나라 끝자락 와 있어요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성들 얼마나 흔들리고 힘든지 제가 잠을 못 자서 그랬다 하니까 왜 진작 이런 얘기하지 않았냐고 셀리들이 막 울음바닥 안 했어요 할 수 없이 우리 교인들한테 문자 몇 개 보냈는데 제가 이때 여기서 한국교회 현실이 이런데 정말 저는 결론을 이렇게 믿고 싶어요 부산 반대집회 설교가 26분짜리인데 온 우리 통합체 목사들이 다 들었으면 쓰겠다 떠붓이를 너무 모르고 있다 좀 영적인 일인데 상임위원장 가장 내가 존경으로 통합직 가장 큰 교회 목사님을 두 번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왜 저분이 저렇게 되냐고 우리나라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왜 나한테 그걸 보여주냐고 나 같은 게 그거 가서 설교 오겐 만드시면서 그 후에 더불시 종체를 보여주는데 마귀예요 잡아 죽였어요 나는 반드시 한국교회가 더불시지만 탈퇴한다면 새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 코로나 더불시 연관했냐고요 연관됩니다 연관돼요 왜요 회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보다 훌륭한 목사님들 많고 힘쓰고 했은 목사님들 많아요 저는 정말 부족한 종인데 내 나름대로 최선 다해서 양심껏 깨끗하게 살라고 일을 썼고 그러나 요셉의 감옥이 돼가지고 내가 죽고 힘들어도 이걸 통해서 한국교회가 살아나고 더불시나 뿌리 뽑는다면 나는 요셉의 감옥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입니다 계속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댓글 올린 것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